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짜장 매우 좋아지는 레스토리 입니다 ! 안녕, 오늘 끝!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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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미니냄새우 너무 맛있어 랍랍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리지널 너무 소중한 맛 고춧가루 찹쌀떡 너무 맛있어 닭다리 닭다리 아삭아삭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제 손으로 먹기 좋은 비교! 오늘 영상이 정말 재밌어요! 오늘도 영상에서 만나요!